이번 비디오에서 진짜 async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 그 sync function, 일반 function을 불렀으니까 async가 안됐고 async는 되긴 하지만 async에서 우리가 원했던 그 속도랑 그런 거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TOKYO도 sleep function이 있어요. 여기요. Asynchronous Analog to Standard Thread Sleep. 그래서 Asynchronous Analog이라는 게 똑같은 거. Same as Standard Thread Sleep, 하지만 이번에는 Asynchronous. 그래서 일단 TOKYO Time Sleep로 바꿀게요. TOKYO Time Sleep. 근데 이대로 하면 당연히 안되죠. 왜냐면 이게 Async Function이잖아요. TOKYO Time, 사실은 그 쓸 수가 있지만 Await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wait는 Async Function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하면 Await는 Async Functions and Blocks. 그래서 이것도 Async이라고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요. 일단 Async Function Sleep로 바꿨고, 여기서 아직 Await를 안했지만 어떻게 되는지 좀 볼게요. 그래서 Async Function을 바꿀 때, Async Function을 바꿀 때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보고서 그리고 Compiler Error가 있어요. 이런 거. 만약에 Await를 잊어버렸으면 이런 게 나와요. So Unused Implementer of Future. 그래서 여기서 Sleep를 샀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요. 되게 빨리 끝났고, 아직은 Nanosecond 단위로 빨리 끝났고, 그리고 이런 경고가 나왔어요. Futures do nothing unless you await or pull them.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해줬고, 여기서는 무조건 Await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Value가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것도 이젠 Async Function이 됐으니까, 어, 잠깐만 여기도 Await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또 빨리 끝났어요. 그냥 Futures만 만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못 받았어요. 데이터 아니면 반응. 그래서 Sleep Await, Sleep Await. 그래서 모든 Async Function을 부를 때는 Await를 쓰는 게 좋지만, 하지만 여기 메인에서는 조금 다르죠. 아, 근데 일단 신기하게 또 2초가 됐어요. 그래서 진짜 Await가 안 됐죠. 왜냐면 사실은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Await를 하면, 기본적으로 Await만 하면 그것도 사실은 Async가 아니라, 아, Join을 해야 동시에 Polling, 이렇게 그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바로, um, Futures join. 이게, Pulls Multiple Futures Simultaneously. 그래서, 아, 이만이면 동시에 물어보고, 아, 그렇게 해야, 아, 진짜로 동시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 제일 정확한 방법은 바로 이가. 아, Number One, 아, 예를 들어서, Number One, Fut, Fut, Fut. Number Two, Fut. 이렇게 해서, 아, Futures를 두 개 만들고서, 그리고 여기 Futures Creator에서 Futures Join 이게 마크로고, 그래서 Use Futures Join. Use Futures Join. 이제는 이런 마크로가 있고, 아, 동시에 이런, 이런 식으로 Join, 아, 그렇게 해야 동시에, 아, Await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Let's, 아, Number One, 아, Number Two. 이게 왜냐면, Tuple. Uh, Returning A Tuple of All Results. Once Complete. 그래서 다 되는지, 아, 끝까지 기다리고. 아, Equals Join, Number One, Futures, Number Two, Futures. 이렇게 해야, 이제는 일초, 일초가 됐어요. 그래서, 드디어, 진짜 에센크가 됐어요. 아, Give Data가 일초 기다리고, Give Data에게는 일초 기다리고. 그래서, 아, 먼저 Futures을 만들고, 두 번째로 여기서 Futures을 만들었고, 그리고서 아직은 안 물어봤어요. 아, Wait도 안 물어봤고, 아직은 그냥, 아, 이게, 인풀, Futures, Futures, Output, Equals, UAH이라는 타입, Equals, UAH. 그리고 이것도, 인풀, Futures, Output, Equals, UAH이라는, 이런 거, Opaque 타입이라고 해요. 아직은 어떤 타입인지, 음, 뭐, 물어봐야 나오는 건데. 네, 음, 네, 그리고, 음, Join을 해서, 이제는 동시에 물어봐요. 자, Number One, 뭐가 있어? Number One, Foot, 뭐가 있어? Number Two, Foot, 뭐. 아, 끝났어요. 뭐, 그런 식으로, 그, 아, Pulling. 아니면, Awaiting. 이게 잘 된, 음, 데이터가 준비되는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동시에 하니까, 음, 이거, 이게 시작하고, 이것도 시작하고, 둘 다 1초만 기다리니까, 1초보다 아주 조금만 지나고서, 아,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래서, Join. Join은 제일 중요해요. 음, 자, Async가 있으면, Await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음, 그리고, 음, 진짜로 동시에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Join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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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조건 사야 돼요. 근데, 물론, 만약에 상관, 상관 없으면, 음, 뭐, Number One, 음, 만약에 그냥, 아, 뭐, Request, 아, 비디오, 아,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Request를 썼잖아요. Request, 이게 어떤, 뭐, Request을 하고서, 기본적으로 Request가, Async이니까, 음, 이런 거, Await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빨리 안 가도 된다면, 그냥, 뭐, 여기서, Await, Await를 해도 되는데, 그냥, 음, 근데 동시에 하는 거, 아닌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Futures Concurrency, 그래서 Join은 일단 마크로로 되는 거죠. 아, 근데 Futures Concurrency, 이게 뭐냐면, 아, 나중에 그, 아, 조금, 아, 뭐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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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라이브리에 들어와서 이런 식으로 join 마크로 없이 그냥 vec나 놓고서 그리고 join 이런 function을 이용해서 await 그래서 만약에 어떤 1이 나오는 거 있고 2가 나오는 거 있고 3이 나오는 거 있고 그냥 숫자 그리고 abc 놓고서 join await를 하면 이렇게 그 vec로 나오는 거예요. tuple이 아니라 tuple도 되지만 vect도 되고 그래서 지금 이 크리에이트를 만드시는 분은 이런 거 다섯 개가 다 나오면 이제는 마크로 없이 마크로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크리에이트가 좋아요. 그래서 join은 되고 merge, try join은 뭐 result가 있으면 왜냐면 어쩌면 이게 만약에 result면 error가 나올 때는 일단 포기를 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 그건 좀 긴 얘기니까 그걸 하고 또 하나 더 있었어요. OK, race. 정확한 이름이 뭐였더라? race, race가 아니라 pole가 아니라 tok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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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ad, race, join. 기억이 안 나요. 일단 다음 비디오에서 얘기할게요.